저는 제가 지금 이제 어떤 가설을 세우면 그게 돈을 벌 가능성, 이게 유니콘이 될 가능성은 아니에요. 돈을 벌 가능성은 70% 이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70% 이상이요? 네. 여태까지.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샌딩 쇼!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인사드린 정지혜 기자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에 밥을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자기 전에 멍 때릴 때 들어도 너무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네.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귀한 게스트를 모셔서 너무 오프닝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 씬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전에는 뭐 시간을 돈으로 사자 빨리 성장하자 요런 기조로 스타트업들이 많이 달렸다면 지금 굉장히 씬의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 이제는 그냥 무조건 빨리 성장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돈을 벌면서 달려야 된다. 사실 요렇게 기조가 바뀌고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바뀐 시장의 분위기에 너무 좋은 분보기를 보여주시면서 가열차게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대표님이시거든요. 바로 넥스트러너스라는 에듀 스타트업의 이한별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시고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넥스트러너스라는 교육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는 이한별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멋있으시죠. 제가 방송식 전에 피디님한테 오늘 이한별 대표님 굉장히 멋있으시니까 썸네일에 제 사진은 빼고 이한별 대표님만 담아달라 요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첫 번째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좀 찾아봤어요. 오늘 이렇게 되니까 근데 대표님도 굉장히 잘 알려지신 분이고 세바시에서 강연도 하셨더라고요. 네. 기회가 돼가지고 네. 그리고 넥스트러너스도 되게 알찬 회사던데 근데 생각보다 스타트업 씬은 아직 좀 덜 알려진 것 같아서 이제 좀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회사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투자유치 활동이나 이런 IR 활동을 별로 하지 않아서 아마 많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스타트업 씬에는. 그래서 저희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파이어족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인 라이프패킹스쿨이라는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개발자 취업 교육 서비스인 오즈코딩스쿨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년 동안 투자유치 없이 좀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계속해서 성장해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로 그래도 이제 유의미한 성과된 것은 한 올해 누적 매출이 이제 100억 정도 달성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4년 동안 투자유치를 안 받고 영업이익 기반의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스타트업을 가르쳐서 업계에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바로 부트 스트래핑으로 컸다 이런 약간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것도 급변한 시장 상황에서 부트 스트래핑으로 너무 잘 크고 계셔서 모신 거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는 부트 스트래핑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보시는 분들 모르실 수도 있어서 한번 대표님이 이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트 스트래핑은 사실 거의 작년부터 조금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스타트업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의 성장 방식을 지향하는 이제 창업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스타트업이 조금 적자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좀 KPI도 핵심 지표도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MAU 또는 트래픽 리텐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이제 핵심 지표를 삼고 성장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부트 스트래핑은 영업이익을 핵심 지표로 KPI로 삼고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부트 스트래핑 창업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부트 스트래핑 방식으로 뭐 성장한 회사들이 좀 있어요. 뭐 가령 스타일 난다랄지 뭐 요즘 핫한 알람이 딜라이트룸의 알람이 뭐 그리고 최근에는 투자를 받으셨지만 넛지 헬스케어의 캐시워크 뭐 이런 데도 있고 또 사실 뭐 야놀자 이런 큰 회사도 초기에는 부트 스트래핑 방식으로 좀 커왔던 회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엄청 뜨고 있어요. 요즘 뜨고 있는 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정확히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해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투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구조조정도 하고 폐업도 많이 실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영업이익이라는 지표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부트 스트래핑 이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창업가분들이 더 이제 고민하게 되고 실제로 이 방향을 따라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사실 스타트업 씬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드나 프리에이종도 받으면 그 후속으로 무조건 따라온다. 후속으로 투자가 무조건 붙는다라는 약간 그런 인식들이 강했고 그래서 더 많은 인원들을 뽑아서 이제 실제 운영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나 작년에 무너졌죠. 좀 그런 인식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트 스트래핑 창업에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발음도 어려운 부트 스트래핑. 그런데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넥스트러너스도 부트 스트래핑 방식으로 좀 성장을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아 우리는 부트 스트래핑으로 크리라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저희도 막 의도적으로 뭐 이제 저희가 18년도에 창업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부트 스트래핑이라는 용어를 알지도 못했고요. 심지어.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오히려 되게 일반적인 스타트업처럼 창업을 한 회사였어요. 저희는 인포뱅크라는 이제 상장사에서 시드라운드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바로 법인 설립을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정도 되니까 자금 소진이 거의 다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 이건 불가능하겠다라는 약간 그런 지점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 이제 시작했던 비즈니스가 초중고 아이들을 위한 코딩 교육 서비스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초중고 코딩 교육 스타트업은 투자를 못 받는다라는 분위기들이 좀 되게 많이 팽배해 있었고 그래서 아 이건 투자 받기 어렵겠구나라고 해서 자발적인 어떤 부트 스트래핑을 했다라기보다는 반강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부트 스트래핑 창업을 여태까지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래도 막상 부트 스트래핑으로 성장을 해보니까 이게 더 회사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느끼셨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도 같거든요.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3살에 사실 스타트업 씬에 들어와가지고 개발자로 일도 했었고 CTO로도 일을 했었고 그래서 이 씬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분위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요.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저는 그때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창업이콜을 다 스타트업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적자 무조건 투자 이게 이제 스타트업의 그냥 창업의 그냥 공식같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막상 제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영업이 기반의 성장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 맞는 오히려 좀 건강한 창업 방식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에는 또 또래 스타트업 대표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오히려 보면은 좀 뭐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진짜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을 많이 만들고 또 이제 거의 이제 뭐 저희도 시드라운드 투자를 받긴 했지만 거의 이제 다수의 지분을 제가 확보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방향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도 높게 제가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러워하시고 좀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약간 창업가의 정신적 건강 이런 부분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게 사실은 기업의 본질이잖아요. 영업이익을 내고 돈을 버는 거. 그래서 조금 더 기업의 본질에 맞는 창업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들으면서 동의가 되는 게 또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어쨌든 또 현금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우리 회사의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더 추진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가요? 그러셨나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들으면 부트 스트래핑이 정말 장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또 제가 드는 의문은 이게 모든 창업팀이 가능한가? 이게 불가능한 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저는 대부분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술 스타트업 이런 것들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아예 시작부터 뭔가 R&D를 하면서 연구개발을 하고 진짜 한 3년 정도의 연구개발이 필요해야만 프로덕트를 런칭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시작부터 돈 벌기는 어렵겠지만 프로덕트 런칭 자체가 2, 3년 걸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기술 스타트업도 내가 이런 기술로 시장을 혁신하고 싶어 하면 그 기술의 언저리에 있는 어떤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이제 그때부터 R&D를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부트 스트래핑 형태의 영업이익 기반의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영역의 창업도 거의 다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부트 스트래핑은 거의 웬만하면 모든 창업팀은 가능하니까 핑계를 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 처음부터 돈을 버는 것부터 생각을 하면서 달리는 것은 사실 더 부지런해야 하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많이 보시는 창업자분들에게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멘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부트 스트래핑 얘기할 때 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요즘 굉장히 핫하게 나오는 단어인데 프리토 타이핑이라는 단어죠. 그게 저는 책을 읽지는 않았어요. 그 사보이야 아저씨가 쓴 책이잖아요. 제가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아는 용어가 나와서 반가웠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부트 스트래핑 창업을 얘기할 때 프리토 타이핑이 진짜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부트 스트래핑 형태의 영업이익 기반의 성장을 하려면 초기가 가장 중요한데 초기에 어떤 부분이냐면 가설 검증. 그러니까 실제 이 가설이 시장에 먹히고 고객이 내가 판매하는 이 제품과 서비스의 니즈가 있는가 그러니까 돈을 지불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검증되지 않고 나서 검증되지 않는 상태로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정말 1년의 시간을 쓴다든지 또는 1억 원의 프로덕트 만든 MVP 만드는데 돈을 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시장에 내놨을 때 고객의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프리토 타이핑이라는 용어가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미리 팔아보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미리 팔아보기. 훨씬 더 직관적이네요. 미리 팔아보기인데 우리가 제품을 완전히 완제품으로 만들기 전에 시장에서 고객이 이 제품을 만약에 만들면 너가 살 건지 의사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만들면 너네 살 거야? 이게 근데 설문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고객 입장에서는 마치 프로덕트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프로덕트가 이미 있는 것처럼 해서 너 이거 구매할 거야? 라는 걸 우리는 이제 검증해보고 구매하면 그때 이제 프로덕트, 아 이거 이제 시장이 먹히는구나 해서 그때 이제 만드는 전략을 쓰는 건데 조금 더 예시로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무인스탁기 이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요. 무인스탁기에 이 옷을 접어주는 기계가 있으면 사람들이 한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지불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우리가 이제 수립한다고 보면은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은 좀 뭐 진짜 간단하게라도 정말 하드웨어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치해놓고 시장에 실제 먹히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너무 많은 큰 비용과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진짜 고객이 옷을 개는 거에 니즈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까를 이제 테스트해본다고 했을 때 그냥 정말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외형 박스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고 실제 이제 거기 있다가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세탁물을 넣어. 그러면 직접 계속 안에서 조용히 개는 건가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돈을 지불하는지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다면 정말 1년 이상의 시간이 들어가고 정말 많은 자본이 들어가겠지만 이거는 막말로 일주일 안에도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 안에 실제 고객 반응을 보고 아 결제하네?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또 마치 진짜 그 완제품을 경험하는 느낌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좀 비효율적인 거예요. 우리가 좀 되게 고되고 하찮아 보이는 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시장에 검증을 한 다음에 어 이거 된다라는 확신이 들면 고객의 반응이 확실히 돈을 결제하는 게 보이면 그때 프로듀트를 막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방식을 보통 이제 우리가 프리투타이핑 또는 미리 팔아보기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제가 프리투타이핑 딱 개념만 왜 인터넷에 떠도는 것만 봤을 때는 사실 약간 이거 뻥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니 그거를 프로덕트를 미리 만들면 정말 돈이랑 시간이 아까운데 그거를 아낄 수가 있으니까 사실 창업팀한테 굉장히 필요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좀 이런 프리투타이핑 방식을 활용한 스타트업도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뭐 이제 표면적으로 넥스트러너스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가적인 여러 가지의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나 창업들을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는데 그런 거 할 때 저는 항상 이 프리투타이핑을 썼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이제 초중고 코딩 교육 시장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초기에 진입할 때는 저희는 초중고 코딩 학원을 먼저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운영할 때에도 학원 창업한다 보면 제품이라고 학원의 제품은 결국에 학원 그 사업장, 인테리어, 교육 컨텐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품이라고 읽혔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준비하지 않고 처음에 학원 없이 설명회를 먼저 했어요. 학원도 없이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해서 부모님들을 막 이제 목격해가지고 저기 대치동, 대전에서 했거든요. 대치동에 이미 이런 코딩 교육이 핫하다. 지금 대치동에 부모님들 난리 났다. 우리가 이제 이거 대전에 가져와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니즈가 있냐라는 형태의 설명회를 한 4회차, 5회차를 하고 이제 실제 전화드려가지고 아 근데 저희가 아직 학원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좀 걸린다. 그래서 그룹과외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실래요? 라고 했더니 다섯 명 정도가 목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섯 명 목격해가지고 실제 스터디룸을 불려가지고 처음에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다섯 명, 열 명, 열다섯 명 스터디 룸에서 계속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는 거의 월세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학원을 차려도 리스크가 없겠구나. 미리 팔아보기 다 됐다. 대전에 코딩 교육 수요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학원을 차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학원을 그렇게 시작한 학원이 지금 저희가 8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도 대전에서 초중고 학원 중에는 제일 크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또 이제 제가 했던 이런 사례들도 있고 또 국내 뭐 사실 많이 아시는 그런 유명한 스타트업들도 이렇게 시작한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토스 같은 사례도 사실 프리토타이핑을 처음에 도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토스도 한 7번, 8번 진짜 계속 가설 검증 반복하다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다가 정말 가볍게 이제 랜딩 하나 만들어서 VOD 이제 마치 송금 서비스 다 완성된 것처럼 VOD 영상을 이제 담은 랜딩 만들어서 송금 서비스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과 사전 예약자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객의 반응이 개인 정보를 지불하고 이 정도의 어떤 고객 니지가 있다라는 건 실제 시장의 반응을 봤다라고 판단하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토스를 고도화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또 리멤버도 사실 완전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프리토타이핑의 개념을 도입했다. 왜냐하면 사실 리멤버라는 서비스 기술이 OCR 기술이 되게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왜냐하면 명함이라는 게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학습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름 빼우고 전화번호 빼우려면 되게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기술을 다 만들고 리멤버 앱이 런칭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진짜 껍데기 앱만 사진 찍는 앱만 만들어서 마치 다 만들어진 것처럼 배포를 했고 사진이 누군가가 이제 실제 고객이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뒤에서 백단의 알바들이 보고 다 번역해가지고 이제 DB에 다 기록을 해주는 작업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실제 어? 뭐야 리멤버 사람들이 많이 쓰네? 실제로 많은 유저들이 반응을 보이네?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OCR 기술도 더 고도화하고 지금은 거의 다 기술이 대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프리투타이핑의 하나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는 프리투타이핑을 해석하는 방향이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원래 드는 비용의 거의 10분의 1 이하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저는 프리투타이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좋은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리멤버도 원래 만약에 이걸 기술 다 만들고 런칭했으면 정말 몇십억 원의 돈과 정말 몇 년의 시간이 들었을 텐데 그걸 엄청나게 빠르게 시장 테스트를 해본 거잖아요. 거의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 수준으로 리스크를 줄여가지고 시장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거기에 반응이 없었으면 안 했을 거고. 그렇죠? 반응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도 받으면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네요. 우리 주변에 되게 많고. 아니 저는 지금 너무 인상적인 게 대표님이 학원을 세우기 전에 공부방을 먼저 만들면서 확산시킨 과정. 근데 이제 그 학부모님들은 모르셨겠죠? 이런 풀스토리를. 그렇죠. 그렇죠. 학원이 열심히 만들어지는 척 조금의 거짓을 이제 보탰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의의 거짓이라고. 그렇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양질의 교육을 만드는 기관을 만드셨고 또 그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보면 그 혁신 비즈니스를 한 창업팀에 가장 큰 난관을 꼽자고 하면 가설 검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다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말씀하셨던 프리토 타이핑도 있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외에 있을까요? 가설 검증을 이제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창업은 저는 그냥 가설 검증에 반복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할 때 몇 가지 되게 지켜야 되는 룰이 있어요. 가설 검증을 너무 한 텀을, 한 사이클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 가설 검증 원사이클을 너무 긴 텀과 긴 비용, 너무 큰 비용을 투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좀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기간은 어떤 가설 검증이어도 한두 달 안에 사이클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한두 달 안에. 무조건 한두 달 안에 사이클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비용은 이거는 사람마다 본인이 가진 자본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진짜 열 번 이상의 사이클을 돌려도 크게 이제 이거 나 너무 큰 비용을 썼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비용. 열 번 이상의 비용, 이제 똑같은 비용을 반복적으로 써도 한 백만 원, 예를 들어서 백만 원씩 쓰면 천만 원, 열 번 사이클을 돌리면 이제 천만 원 쓰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실험을, 원사이클을 돌릴만 해라고 하는 정도의 비용. 본인이. 본인이 자산이 많으면 더 그 비용이 커지겠죠, 사실은.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저는 처음에 창업하신 분들이 세운 어떤 가설이나 아이디오나 이런 것들이 뭐 이건 통계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건데 시장에 먹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거의 폐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97%의 아이디어나 가설은 실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미 증명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어떻게 보면 3% 확률이잖아요. 내가 지금 처음 창업하는 사람이고 아이디어를 딱 떠올렸어요. 그러면 3% 확률인데 거기에 정말 많은 걸 배팅해요. 우리 초기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많은 비용과 너무 많은 기간과 1년의 시간, 1억 원의 돈.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럼 어떤 게임이 되냐면 97% 확률로 1억 원의 돈과 1년의 시간을 잃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를 확률이 97%죠. 사실 여부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프리토 타이핑이라든지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을 도입해서 좀 리스크 없게끔 가설 검증을 하고 또 빠르게, 좀 빠르게. 막 6개월 이렇게 안 걸리고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빠르게 사이클 돌리면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3%를 10번 사이클을 계속 3% 3% 확률을 계속 배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데 그게 3%가 또 계속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직관이 생기고 감이 저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실험을 하고 가설 검증을 하다 보면 어? 내 생각과 다르네. 소비자의 반응이 나하고는 확실히 다르네. 하면서 학습을 해요. 그리고 다음 가설은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3%에서 한 10%. 그 다음 가설은 20%. 그 다음 가설은 30%. 그 다음 가설은 50%.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는 10번 이상의 이런 반복적 사이클을 돌린 창업가라고 하면 무조건 그 안에 한 번 이상의 성공 사이클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평렬적으로. 왜냐하면 감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좀 작게 작게 그리고 빠르게 빠르게 이제 사이클, 실험 사이클을 빠르게 돌리는 가설 검증을 하는 게 이제 초기에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대표님도 지금도 계속 가설 검증 사이클을 돌리고 계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제 3%보다 많이 올라왔죠? 몇 퍼센트예요? 자랑해도 돼요. 저는 이제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어떤 가설을 세우면 그게 돈을 벌 가능성. 이게 유니콘이 될 가능성은 아니에요. 돈을 벌 가능성은 70% 이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70% 이상이요? 네. 여태까지. 사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저는 이제 저희 회사단에서 좀 외부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의 또 이제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제 내가 너무 이런 실험 사이클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내가 세운 가설이 시장에 먹힐 가능성 그리고 고객이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한 70% 이상은 되는구나라고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욕먹는 거 아닌가죠? 욕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표님에게 악플을 달지 마시고 저한테 악플을 다세요. 네. 오늘 방송이 아주 귀하네요. 정말 성공 사이클 70%를 지금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때 예쁜 쓰레기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되게 보기에는 되게 그럴듯해. 그런데 사실상 효용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이 돈을 지불하지도 않는 그런 프로젝트를 일컬어서 우리가 예쁜 쓰레기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럼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연결해서 시장이 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또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영어로 PMF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프로덕트 마켓 빛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하긴 하거든요. 이것 또한 해석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고객의 니즈와 기업의 니즈가 딱 맞아 떨어지는 지점을 이제 PMF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PMF를 찾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국내에 아직 저는 사실 국내에 있는 뭐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있지만 이 PMF를 찾은 케이스가 많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미 뭐 알려지기도 알려졌고 많이 알려졌고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정말 트래픽은 많고 리텐션도 높고 뭐 이럴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객의 니즈는 해결됐다는 뜻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많은 고객이 거기 머물러서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는 그 제품을 이용한다는 고객의 니즈를 해결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기업의 니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면 기업의 니즈는 결국엔 영업이익이고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런 스타트업 시장이 PMF를 찾지 않은 상태로 지표적 성장을 하는 거에 조금 집중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쁜 쓰레기가 되지 않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면은 앞단을 얘기하고 또 이제 중복이 되는데 결국엔 시작부터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시작부터 캐시를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이거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런 거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기술 스타트업은 그런 거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시작부터 플랫폼 안 하고 시작부터 기술 스타트업 안 하면 되긴 해요. 쉽게 얘기해서. 아 우문현답인데 아 근데 그러면 대표님은 한 번은 창업을 하시면서 예쁜 쓰레기를 만드신 적은 없겠네요? 많죠. 아 많으세요? 왜냐면 저도 이제 70%라고 얘기했듯이 제가 초기에 이제 저도 스타트업에 지금 시내 10년 정도 있었으니까 정말 한 10번 이상의 사이클을 뭐 상업으로 봤을 때 큰 그림에서의 10번 이상의 창업들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시장 먹히지 않는 것도 꽤 많이 만들었었고 제가 대학교 때 사실은 대학교 중고거래 앱을 혼자서 런칭해서 런칭한 적이 있었어요. 혼자서?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존버를 했으면 이제 당근마켓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모릅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성공을 못했죠. 그리고 좀 끊기게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경험도 있고 저도 이제 뭐 사장된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되게 빠르게 하고 리스크 없게끔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잃은 게 없으니까 사실. 오히려 경험치적으로는 얻은 게 많지 잃은 게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많이 계속 하고 있죠. 그렇구나. 결국 사이클을 빨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두 달 정도 빨리 돌리고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면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경험치로 쌓이니까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진짜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인데 정말 프로덕트 마켓핏에 대한 얘기도 정말 지금 경종을 올리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똑같이 되게 많이 쓰이는 서비스가 있는데 아까도 또 살짝 말씀하셨지만 어떤 서비스는 사람들이 엄청 막 DAU도 높고 MAU도 높고 근데 어떤 서비스는 돈을 벌고 어떤 서비스는 돈을 못 번단 말이죠. 이 둘의 차이도 말씀하시는 그 것일까요? 이 둘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를 딱 하나만 찝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PMF를 못 찾아서 인 것 같아요. 결국 PMF. 지금도 이제 사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표적 성장, MAU라든지 많은 회원수 이런 걸 확보하면 나중에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형태의 논리가 예전에는 저는 되게 잘 워킹됐고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열려 있었으니까 그때는 시장도 넓은 시장이 되게 많았고 아직 플레이어들이 없는 시장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잘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스타트업들을 보면 사실 이 시장에서는 저 논리가 절대 안 먹힐 것 같은데 하는데도 그 논리로 창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다라고 느껴져요. 약간 유니콘 성장 방식의 어떤 실리콘 밸리 방식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저 시장은 저게 안 먹힐 것 같은데 저 방식으로 저게 될까? 그런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은 특정 지점에서 매출이 안 오르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이 구간에서 계속 정치되어 있는 케이스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고 그래서 시작부터 기업의 니즈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투자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투자 자체는 너무 좋고 그런데 생존을 위한 투자보다는 진짜 나 이제 자금만 있으면 확 클 것 같아. 이 자금이 있으면 우리 기존에 이렇게 해온 기반을 가지고 진짜 로켓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보여. 이런 것들일 때는 투자를 받는 건 너무 좋죠 전략적으로. 그런데 지금의 스타트업들은 사실 조금 생존 위주의 급여를 주기 위한 투자 이런 느낌의 어떤 투자 유치가 많다 보니 그런 것들은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합니다.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좀 초기 기업 얘기 조금 실제적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초기 기업이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마케팅을 해야지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그래야지 수익이 나고 하니까요. 그런데 초기 기업들이 사실 마케팅 잘 못해요. 이거 초기 기업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이제 스타트업들 대표님들 대상으로도 제가 좀 한 4년 정도 멘토링을 했었어요. 예비창업 패키지라는 정보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초기 창업자분들 대상으로 멘토링을 많이 했었는데 보면 이제 마케팅 대표님 저 페이드 페이스북 광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전환이 안 나와요. 또는 CPI 설치를 안 해요.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너무 이제 마케팅이라는 걸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페이스북 광고하면 마케팅 이게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경우들이 유튜브 광고하면 마케팅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집행하고 실제 유저를 우리 랜딩으로 떨어뜨리게 하더라도 그 랜딩에서의 소구점이라든지 랜딩에서 매력, 실제 고객을 몰입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의심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좀 구매 욕구를 바로 느끼게 해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잘 설계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퍼널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퍼널이 잘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서 퍼부어도 사실 다 밑빠진 독에 물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마케팅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특히나 더 풀퍼널 마케팅을 대표가 대표님이 직접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님이 직접? 네. 저는 이제 창업가분들이 가져야 되는 정말 많은 역량들이 있겠지만 다양한 역량을 또 가지면 좋겠지만 지금 23년 시점에서는 제일 필요한 역량이 마케팅 세일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죠?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제품의 본질로 게임하는 시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품의 본질은 다 상향평준화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여러 가지 시장 모두가 그렇지만 예시로 제일 설명하기 좋은 시장이 요식업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전에 40년 전, 50년 전을 떠올리면 그때는 이제 레시피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요식업 창업한다고 하면 전수창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디 밑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설거지하다가 요리 다 견눈지로 배우고 그런 다음에 다 배워가지고 자기 음식 좀 차려야 되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레시피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음식점마다의 제품의 질, 음식의 맛, 격차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정말 장인정신 가진 요식업 점주님들이 열심히 정말 맛있게 요리를 만드는 거에만 집중해도 바이럴이 막 퍼져서 음식점이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창업하면 무조건 망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골목식당에 연돈이라는 사례가 나왔잖아요. 근데 연돈이 골목식당에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잘 되는 매장은 절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연돈 사장님 보면 진짜 장인정신 가진 분이잖아요. 돈가스 조금이라도 맛있게 만들려고 막 더 다지고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이러시는데 그러면 연돈은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장인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돈가스가 어디 가도 다 비슷한 맛은 해요. 맛있죠. 다. 다 맛있어요. 그냥 동네에 본가스집 가도 연돈보다 0.1%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느낄 정도의 그런 차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품의 본질이 음식의 맛이 다 상향평준화됐다. 그럼 누가 이기는 게임이냐? 누가 더 잘 파냐의 게임인 거죠. 결국에는. 누가 네이버 쳤을 때 나오냐? 누가 인스타그램 쳤을 때 나오냐? 이 게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창업시장은 장인이 성공하기는 어려운 시장이고 오히려 마케팅 세일즈 잘하는 창업가분들이 훨씬 더 성공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확실히 좀 약간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신 티가 확 나는데 근데 사실 저도 스타트업 대표님들 많이 뵙지만 이런 마케팅에 관련해가지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설득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좀 태도가 바뀌시나요? 안 바뀌세요. 일단은 일단은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저자본 부트세핑 형태가 저자본으로 되게 이제 막 이제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인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야 너 왜 그러고 있어? 이런 느낌의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걸 많이 했고 가령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대전에서 학원 창업할 때 뭐 목욕하려고 설명회 목욕하려고 존단지 막 아파트 경비아저씨한테 쫓기면서 붙이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걸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초기에 제가 또 했던 비즈니스 중 하나가 그 한강에 가면은 캠핑용품들 많이 이제 빌려주잖아요. 제가 한 4년 정도 그 캠핑용품 대어를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 처음 할 때에도 오프라인 매장 아예 대여 매장 없이 직접 차로 배달해 주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무슨 집에서 텐트 이고 가가지고 배달해 주고 받아오고 받은 다음에 텐트 안에 막 먼지 닦고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 창업가는 되게 뭔가 멋있고 스마트하게 비즈니스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런 좀 비효율적이고 화찬아 보이고 이런 것들을 좀 꺼려하고 제가 이런 것들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선뜻하기 어려워하세요. 다 좀 이제 거절당하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심리적 장벽을 깨는 게 저는 사실 스킬적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초기에는 특히나. 진짜 너무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막 비효율적이다. 노가다 아니냐. 그거 할 시간에 프로덕트를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지나갔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를.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동의가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가 IT 비즈니스 산업에서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좀 실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대표님은 좀 어벤져스처럼 정말 다 어느 정도까지는 할 줄 아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부족하여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그런 모든 역량 마케팅 세일즈 개발 왜냐하면 이게 진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 개발 때문에 터지는 경우가 많고요. 대표님이 개발을 할 줄 몰라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어가지고 망하는 경우. 마케팅 세일즈에서 비용을 뭐 진짜 막 직원분이 확 태우다가 그냥 투자 비용을 갑자기 다 소진하고 끝나는 경우 이런 너무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다 실무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베스트인데 불가능하다면 코파운더로 그거를 그 결핍을 좀 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결핍을 메꿀 수 있는 좋은 코파운더를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겠네요. 맞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는데 개발도 잠깐 하셨다고 그랬고 근데 지금 마케팅 관련해서도 좀 어쨌든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좀 약간 약간 사기캐 아닌가요? 사기캐? 코파운더랑 같이 하셨나요? 뭐 어떻게 혼자서 하신 건가요? 저도 근데 창업할 때 한 번도 혼자 창업한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설령 그 제가 이제 같이 하자마는 코파운더 친구가 엄청 영향적으로 뛰어난 친구는 아니더라도 저는 같이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부분 내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적인 부분도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핍을 좀 메꾸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이걸 지속성 있게 혼자 좀 의지를 가지고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그냥 같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거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코파운더랑 항상 창업을 같이 하긴 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좋습니다. 아 여러모로 굉장히 약간 먼치킨이시네요. 코파운더랑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도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여쭤봤고요.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발음이 어려운 부트 스트레핑 여기 부트 스트레핑으로 창업을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되게 필요한 일일 것 같은데 부트 스트레핑에 적합한 팀 빌딩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어떤 뭐 어떤 포지션에 몇 명 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일적으로 생각을 해요. 초기에는 그냥 모두가 다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초기에 세 명밖에 없는데 서로 CTO CEO 뭐 이렇게 나눈 것도 그게 이제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가라나올 사람 이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가라나올 사람 네. 왜냐면은 보통 스타트업 만들 때 개발자는 꼭 있어야 되고 뭐 마케팅 담당 꼭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전략적으로 팀 구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가지고 하지만 대표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거는 갈아 넣을 수 있는 멤버들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거랑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오늘 이제 부트 스트라핑 방식 그리고 뭐 프리투 타이핑 크게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을 좀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전문적으로 이런 방식의 창업이 어떻게 보면 되게 더 당연한 방식의 창업인데 이런 방식을 가르치는 창업 교육들이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IR을 하는 방법 뭐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교육들이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초기에 진짜 리나게 가설 검증하고 발로 뛰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내에서 진짜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혀 안 떠오르는데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을 저희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라이프패킹스쿠라는 서비스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B2C로 유료 과정으로 실제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 교육 과정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승인을 받아가지고 100% 무료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마크를 찍은 이제 정식적인 부트세핑 스타트업 사업개발 방법 사업개발 캠프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사업개발 캠프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정말로 제가 지금 딱 생각했는데도 비슷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노동부로부터 어쨌든 인정도 받았고 그러면 이 교육 프로그램의 특장점이 뭔지 조금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거의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풀타임 참여를 해야 돼요. 10시부터 7시까지 그래서 뭐 그냥 병행하는 케이스는 어렵고요. 실제로 이제 이제 그런 풀타임 과정이다 보니까 실제 비용은 원래는 이제 1200만 원 정도의 비용의 가정이에요. 얘는 풀타임 교육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는 형태로 진행하는 거다 보니 집중해서 이제 교육을 받을 분들 위주로 이제 선발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교육과정 안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포트스트래핑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프리투타이핑 이런 것들 그리고 풀폰을 설계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징 하는 거 뭐 애자일하게 어떻게 프로젝트 운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프리투타이핑을 하더라도 간단하게 좀 랜딩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툴 온라인 툴 활용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MVP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는 코딩 툴도 배우고 코딩 툴도 배워서 MVP 만들 수 있는 개발 역량도 좀 배우고 그래서 그런 좀 사업 개발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타겟은 예비창업가 분들도 당연히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기창업자분들도 만약 풀타임 참여 가능하다면 너무 도움이 되실 거고 그 외로도 이제 사업 개발자라는 직군 그리고 또는 PM 또는 PO 라는 직군 이런 직군을 우리가 미니시오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런 직군에 계신 분들도 이 교육과정을 참여하시면은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내일 배움 카드 발급자들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선발을 해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뭘 보고 선발을 하실 건지 조금 저희가 이제 지원서 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뷰, 셀프 인터뷰 작성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나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요. 실제 경험이 어떤, 기존에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이런 걸 여쭤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에 좀 몰입해서 하시겠다. 사실 선발하는 지점에서 이분의 역량을 본다기보다는 이분이 여기에서 올인하겠다. 태도. 태도적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1200만 원짜리 교육을 어쨌든 선발을 거치면은 다 무료로 그리고 거기다 너무 양질의 교육인 것 같아서 제가 아웃스탠드 기자만 아니면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만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거 주요 커리큘럼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트 스트래핑 단계 이런 것도 다르고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트 스트래핑, 프리트 타이핑, 그리고 프리퍼널 디지털 마케팅을 거의 다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크로스세킹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든지 AAR,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사실 너무 거추정스럽지 않게끔 퍼널 설계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또 그 외로도 이제 초기 고객 확보 전략 이런 것들 이제 실제 기업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 기업 사례로 둘째 케이스들이 되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초기 고객 확보 전략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막상 보면 한 20개 정도로 축약이 돼요. 그럼 그 정도의 전략 안에서 내가 초기 고객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배운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를 매니징하고 또는 이런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징할 수 있는 역량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포괄해서 배우고 또는 뭐 팀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이제 이런 뭐 이런 수업이 이제 선행이 되고 아예 팀까지 만들어드려요.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드리고 직접 어떤 뭐 예를 들어서 DAU 한 500 정도 만들어보는 미션을 가진 어떤 이제 그런 챌린지를 한다든지 미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는 실제 기업 연계 프로젝트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다른 스타트업들에서 뭐 좀 시장 검증을 해보고 싶었던 사이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기업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그 프로젝트를 주고 진행해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좀 사이드 프로젝트를 저희 교육과정을 통해서 검증해보고 싶은 또 스타트업이 있으면은 많이 연락 주시면은 저희는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스주 보시는 스타트업 대표님 제가 알거든요. 이거 보시고 정말 검증하고 싶은 신사업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뭔지 아시죠? 아 굉장히 실제적이네요. 사실 이론 수업만 하면은 이론 수업으로 끝날 수 있지만 실습까지 정말 시키고 또 아까 그 개발자분 매칭 되는 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잘 되면은 그냥 아예 거기서 창업팀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교육과정이 사실 뭐 취업목 내의는 이제 취업 목적이긴 합니다. 근데 창업을 해도 그걸 인정을 해줘요. 실적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잘 운영했다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교육과정은 좀 더 많은 창업가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또 만든 설계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진짜 많은 창업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조금 더 첨언하자면은 그냥 이 교육과정 오시면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심리적 장벽 좀 나는 우아하게 창업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아마 참여 못하실 것 같아요. 창업은 그렇게 보상한 것이 아닙니다. 좀 되게 없어 보이게 창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 확 가는데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들으면서 되게 감이 오거든요. 아 이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 근데 어쨌든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그래도 최소한의 조건이나 필요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봐요. 최소한의 조건? 필요 자원? 있는지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좀 보장을 해주시죠. 이 교육과정은 저희가 갑자기 만든 교육과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원래 유료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이 한 2년 정도 저희가 운영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선행과정, 본과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선행과정 5일이고 본과정은 8주 과정인데 선행과정은 이미 1만 명 이상이 수료를 한 과정이고요. 1만 명이나? 본과정도 1,200명 정도 수료를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창업 사례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하시는 그런 좀 멋있는 스타트업 이런 유니콘 기업이 될 만한 스타트업 이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매출 내고 있는 창업 기업 사례들을 굉장히 100개 이상의 창업 기업 사례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저희 교육을 통해서 실제 매출 낸 케이스들이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에서는 거의 이미 저는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초기 자본적인 부분도 저는 그냥 창업가가 창업가에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의 창업을 하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미 내가 어느 정도에 그래도 이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있다면 조금 더 넓은 범주의 창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정도에 아예 진짜 무자본이다. 그럼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의 범주는 또 있어요. 그럼 그 방향에서의 창업을 또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최소 조건, 최소 비용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벌써 이미 도합 1,200명 정도에 약간 이미 겪으신 분들이 증명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믿음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참가 비용은 없고 대신 10 to 7으로 온라인 풀타임 참여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온라인으로 되는 게 맞는 거죠? 온라인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데 저희 사무실이 신사역에 있고 교육장도 신사역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오프라인으로 오실 분들은 오프라인 오셔서 하셔도 되겠네요. 아 오프라인으로? 신사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업 듣다가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런 멘토링까지 다 해주시는 거죠? 무조건. 저희가 거의 상시로 조교분들이 배치가 계속되어 있고 아마 이 교육과정은 근데 제가 많이 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직접 많이 교육도 하고 사실 이 교육과정으로 저희가 어떤 돈도 버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교육과정은 조금 저희 기업의 약간 정체성에 가까운 되게 코어라고 생각을 하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주 강사로서 많이 또 참여해서 실제 교육을 많이 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어떤 분한테 들으면 좋은지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일단은 예비 창업자나 미니 CEO라고 불리는 직군들도 짚어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업을 고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꼭 와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크게 어떤 분들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기존에 이런 걸 몰랐는데라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당연히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투자가 선행돼야 되고 투자 받은 자본으로 사람들 뽑아가지고 적자 내면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방향이 있었구나라고 좀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라든지 새로운 시야를 얻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새로운 시야가 열리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제가 질문도 팔로우 질문 되게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혹시나 마지막으로 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사업개발 캠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한테도 정말 의미가 있고 저한테 특히나 더 되게 의미가 있는 교육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되게 아쉬웠어요. 제가 23살, 24살 때 스타트업 신에 들어와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고 이런 실전적인 내용들을 뭔가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내가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부트 스트라핑 방식을 한다고 해서 유니콘 기업이 못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특정 지점에서 투자로 자본을 가져올 수도 있고 특정 지점에서 이제 니치하게 시장을 하나 장악하고 그다음 시장으로 확장하는 방향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있어서 제가 만약 20대 초반부터 좀 더 이런 방향으로 창업을 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지금까지 만들고 있고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가치 실현의 욕구들이 좀 커지는 시점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이런 창업의 방법론들을 이런 방향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구현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 개발 과정이에요. 심지어 또 이걸 무료로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게 저한테는 되게 너무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기업이 어떤 생존하고 이제 계속 이런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무료로 해도 어쨌든 정부에서 저희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업 개발 캠프가 이제 저희 회사에도 되게 의미 있고 저한테도 의미 있고 또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희 넥스트러너스가 에듀 지금은 에듀 스타트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다른 형태의 아마 좀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에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파생돼서 나오고 거기에 저희가 일조하고 저희가 뭐 어떤 부가적인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어떤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넥스트 스텝으로 가기 위한 어떤 교육 과정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많이 이렇게 진심으로 이 교육을 할 거기 때문에 진심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 정말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다. 인생의 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다. 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표님들 보는데 진정성이 너무 꿈꿈이거든요. 정말 고용노동부가 인증하고 정말 너무 좋은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처음에는 부트 스트랩핑으로 성장을 하다가도 어느 시점에 있으면 더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때까지는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다음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정말 너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이한별 대표님 모시고 즐거운 시간 가져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은 이렇게 정말 스타트업인 생태계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들 종종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수 구독자분들도 많이 보시고 또 신청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이렇게 나와서 귀한 말씀해 주신 이한별 대표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아수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씬 자체가 너무 어렵고 호캉이가 장기화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지만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달리는 스타트업들 너무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고요. 아수쇼도 열심히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